충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3명이 숨지는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남성은 경남 양산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오늘 오전 7시 반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km 지점에서 40살 박 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박 씨와 박 씨의 3살 난 아들, 승용차 운전자 29살 최 모 씨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.